으 저기 오다가 가방을 잃어버리셨다고 했지 무슨 가방이오? 아니 저 댁 말이야 아 아니 모르긴 몰라도 엄청 시럽게 거시한 것이 틀림없잖아 아니 솔찬히 무거웁이더라구요 그저 나가 아니 저 어르신 지가 쫓게 들어 드릴게라고 했더만 아 됐네 아 그라고는 시주 딴지 모신음시로 손도 못 대겨드란게요 아니 그걸 갖다가 저 손등에 점이 있는 남자가 훔쳐갔어? 도둑놈 손에 점이 있었대요 에라이 벼락마자 지질놈 호로잡놈 그냥 내가 봤으면 그냥 내 손을 확 잡아 죽쳤을 것인데 오메오메 그때 그냥 폭탄이 막 허벌나게 터져갖고 다들 막 살것다가 막 도망가고 내 입 빼고 난리를 아니 근데 왜 물어요 뜬금없이? 음 아 아니야? 어머야 뭐 모실골 많이 가는겨 아 예 좀 넉넉하게 끓이네요 아버지 앞집에 사람들 쫓아다 버려 어? 왜? 복실해 그 가시네 미워 우리 보고 거지 같대 니가 골목길 지나가지 말랬잖아 니 거라고 어이 딸내미 아 몰라 암튼 쫓아버려 꼴보기 싫어 아이고 아이고 준자같게 아들한테까지 쥐네 이 새낮이네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도 저녁에 국이 없는데 우쩌꼬 아따 이 새낮이네 아따 이 새낮이네 아니 위치카머니 호래비가 맹긴 걸 얻어먹을까 그 국리 말고 아 찬이가 맹겨서 직접 나눠드리고 그려봐 이 사람이 말이야 아이고 뭐지 아이 오빠 몰라서 그래 아 광해사 이심 난다는 말 모르냐꼬 참말로 눈치 없고 아이 참 흐렸다 아이고 참 흐렸다 개했다 흐 af ... 감사합니다.